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스위스 2편 들어가 볼 텐데요. 과연 스위스가 어떻게 해서 돈 많은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런 스위스가 이제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어쩌다가 오늘날에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사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스위스 본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살짝 복습하고 가야 되겠죠? Previously on 제식밥차.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스위스가 이 용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중립국의 지위를 쟁취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안정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고 부가가치 산업품들을 열심히 만들어내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들 히틀러 같은 세계 1, 2차 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안전하게 자기 나라를 지키면서 이랴 신뢰의 상징으로 유럽에서 부상하면서 어떻다? 많은 돈들이 스위스로 결국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그 결과 굉장히 금융이 발달한 나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스위스가 커오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뭐다? 신뢰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스위스의 신뢰가 이제 바닥을 찍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스위스의 금융이 몰락하게 되는 오늘날의 크레딧 스위스 부도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뭐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수가 됐으니까 어쨌든 문을 닫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 전에 당연히 광고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생윤 심화 NG선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광고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교재가 입고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팔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세보니까 선지가 OX선지가 여러분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지를 가지고 꼭 제 개념을 듣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선지를 연습하시는데 하드 트레이닝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 변형선지 흔치 않죠. 많이 여러분들 풀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팍팍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선지와 N개년 거의 3, 4개년 정도의 EBS 선지 중에서 중요하거나 조금 낯선 부분들을 준비했으니까 나 진짜 생윤에서 낯선 선지만 보면 좀 얼음이 돼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여러분들 달라지실 거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3문 도표도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완강 임박입니다. 곧 이제 완강이 되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보다도 제가 좀 많이 빠른 것 같은데 3문 도표도 벌써 여러분들 완강이 임박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여러분 안정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홍보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하고 있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강평 이벤트 하고 있고요. 수강평 달아주시게 되면은 내신완성 사회문화, 사회문화 내신자료집하고요. 통합사회 내신자료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과 윤리는 내신형 문제들을 아예 생활과 윤리 제 자체 교재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벤트는 하지 않고요. 사회문화랑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내신자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죠? 크레딧 스위스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부실해지게 되었고 도대체 인수가 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는요. 굉장히 여러분들 유명한 은행입니다. 거의 역사와 전통이 엄청 깊은 은행이에요. SVB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좀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한 짧은 은행인데 이 크레딧 스위스는 진짜로 이 스위스와 여러분들 운명을 거의 같이 했다시피 할 만큼 굉장히 오래된 은행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60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여러분들 스위스의 은행이고요. 이 스위스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마 2위 정도에 들어가는 규모의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의 채권이 22조 원이 하루 만에 휴지 조각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금은 보호가 되지만 채권 투자자들의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죠. 물론 주식 투자자들도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주식이랑 채권을 어떤 회사가 이제 있을 때 주식이랑 채권을 같이 들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랑 채권 투자자들 중에서 누가 손해를 더 많이 볼까요? 보통은 이제 채권 투자자들보다는 주식 투자자들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비해서 주식이 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은 기본적으로 더 라스트 테이커라 그래가지고 원래 회사가 운영하게 되면요 회사에서 모든 운영 경비를 다 처리하고 남은 마지막, 마지막 몫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비용을 이만큼만 쓰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거고요. 회사가 이만큼밖에 못 벌었는데 돈을 이만큼 썼으면 사실상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가져갈 돈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채권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위험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크레딧 스위스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긴 하겠지만 이 채권 투자자들보다 주식 투자자들이 결국엔 더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UBS라고 하는 스위스 1위은행이죠. 1위은행이 이제 합병이 되면서 주식을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였죠? 한 반토막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 UBS 주식이랑 이제 크레딧 스위스 주식이랑 주식 교환을 이제 해줬으니까 어쨌든 내가 100원짜리 들고 있었으면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0원 정도는 건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애초에 100원을 들고 있었는데 주식이 이미 폭락한 다음에 폭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50%를 주는 거라서 이 사람들도 투자 손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찔금이라도 가전은 갈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한 70% 정도 폭락했으니까 여기서 또 반 정도 폭락하면은 100원 투자해서 지금 한 15원 정도 건져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안 건져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 채권은 진짜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채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채권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약서상에 뭐 또 조항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지금 자기가 투자한 채권이 여러분들 휴지가 되었다. 요즘은 사실 휴지도 아니죠. 그냥 일렉트로니 어떤 가비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완전 망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어쩌다가 도대체 이렇게 커다란 은행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은행이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가 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요. 이 비밀주의의 몰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주의라고 하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비밀주의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 같은 스위스의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 비밀주의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골칫덩어리가 되고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리스크 관리의 부재. 결국 이것 때문인데 원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양심적인 직원들이랄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좀 금융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보다는 돈만 있으면 좀 오케이. 약간 황금만능주의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회사 자체가 좀 운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늘 얘기하지만 비밀주의라는 게 뭐야. 누가 어떻게 번 돈이든 간에 그 돈 가져오면 뭐 해주겠다. 내가 그 돈을 불려주겠다. 이게 이제 스위스의 은행의 어떤 철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돈이 뭐 마피아 돈이야.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돈이야. 뭐 무슨 살인청구업자 돈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좀 깨림직한 사람들은 이런 은행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약간 우리말로 하면 약간 돈 미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럴수록 점점 리스크 관리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올바른 제도와 합법적인 선 내에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은행의 역할인데 아무래도 누가 예금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예금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비밀주의의 베일 속에 쌓여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도 이 돈을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누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체제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밀주의로 흥행가지고 비밀주의로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모잠비크 참치 사태라고 불리는 건데 뭐야 참치가 왜 나와? 참치는 맛있죠 여러분들? 하여튼 근데 참치가 왜 나오냐? 저도 참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모잠비크가 일단 뭡니까? 우리 피디님 혹시 모잠비크라고 아세요? 모잠비크가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동쪽 해안에 붙어있는 나라인데요. 한반도보다 굉장히 조그만 나라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뭐 면적의 몇 배? 막 이러던데 하여튼 큰 나라예요. 꽤. 그죠?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냥 모를 뿐이죠. 당연히 여러분 모잠비크도 모르는데 이 나라 재무장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저도 당연히 처음 알았습니다. 이 참치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누구냐면 창이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재무장관이죠. 이 모잠비크가 바닷가에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뭐 최신형 핸드폰을 만들겠어요? 반도체를 만들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뭐 만들겠습니까? 보통 농업이나 어업 수출품이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자원 수출국이에요. 자원 수출국. 그래서 이 나라 이제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게 되죠. 야 우리가 이제 재무장관이니까 국채를 발행할 거야. 모잠비크 국채 발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잠비크 국채 사고 싶어요? 아이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누가 사고 싶겠어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하죠. 이 모잠비크 국채를 발행하는데 얼마를 발행하냐면 2.5조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근데 그냥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살 거잖아. 그러니까 무려 여러분들 수익률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저금리였는데 수익률을 여러분들 8.5%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8.5%가 그렇게 높나 싶긴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미국이 제로금리 할 때 생각해보면 미국은행들 은행에다 돈 넣어봐요. 여러분들 0.1% 이렇게 금리 쳐주는데 8.5%라 그러면 눈이 돌아가는 수익률이죠. 근데 궁금하잖아.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잠비크가 일단 뭐하는 나라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 나라한테 2.5조를 빌려줬다가 이 나라가 갚는지 안 갚는지 알아요? 몰라요. 늘 얘기하잖아. 돈을 빌려줄 땐 어때야 돼? 받아낼 자신이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쥐어짜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데다가는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야 너 돈이 뭐가 있어서 어? 니가 돈 어떻게 아플 건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모잠비크 재무장관이 딱 얘기하는 거죠. 아 아주 놀라운 어? 아주 그냥 인크레더블한 모델이 있어. 뭔데? 야 우리나라가 바닷가에 있잖아. 우리나라가 참치를 좀 잘 잡거든? 그래서 얘는 모잠비크 국영 어업회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어업회사랑 같이 연계해서 채권을 딱 발행해가지고 2.5조만 땡겨주면 딱 얘기하는 겁니다. You give money. 돈만 내라. I give you 참치. 내가 너한테 참치를 주겠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훅 하죠. 어우 참치가 좀 잘 잡히는 나라인가 보구나. 그래서 give money 하면 I can get my 참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비롯한 몇몇 이제 은행들이 가가지고 8.5%짜리 수익률이니까 이제 2.5조를 발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5조를 발행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냄새가 좀 나죠. 왜냐? 2.5조면은 제가 조사하기로는 정확한 자료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코트라에서 봤었는데 2016년에 참치 연간 어행량이 그러니까 참치캔 이런 가공식품 말고 그냥 참치만 참치만 어행량이 1년에 1조 2천억이래요. 그러면은 1년에 모든 참치를 모잠비크가 다 잡아도 꼬박 참치 잡아가지고 2년을 갚아도 심지어 다 못 갚아. 그런데 이게 과연 괜찮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얘네가 참치를 뭐 얼마나 잡으면 세상 참치는 얘네가 다 잡는 건 거의 참치계의 원피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들어줬겠죠? 그래가지고 채권이 딱 이제 반응이 됩니다. 근데 역시나 여러분 어때요? 이제 물어보겠죠? 야 이제 돈 받을 때가 됐으니까 where is my 참치? where is my 참치? 참치 내나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극적극적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there is no 참치 참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역시나 여러분들 예상했던 일이에요.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이런 건 냄새가 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얘네가 이제 슬슬 뭘 준비합니까? 우리 늘 지식밥차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죠. 돈이 없을 땐 뭘 하면 돼요? BJR을 하면 되죠. BJR이 뭐예요? 배 째라를 이제 시절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째라! 참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참치가 없고 나는 얼탱이가 없잖아.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2.5조 지금 참치 믿고 지금 빌려줬는데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사에 들어가겠죠. 아니 도대체 2.5조를 가지고 뭘 했는데 도대체 넌 참치가 없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 어때요? 참치를 잡기 위한 돈으로 뭘 샀어? 배를 샀어. 선생님 배 산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 배를 자세히 보면 뭐가 좀 달려있냐면 포탑이 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는 배인데 뭘 샀냐면 해양경비선을 산 거야. 야 참치를 잡으려면 원양어선을 사야 되는데 너 해양경비선을 샀어? 이게 뭐야? 너 여기 포 왜 달려있는 거야? 그랬더니 요즘 참치가 드세서 어떻습니까? 42mm 발칸 이런 걸로 좀 쌓여 잡힙니다. 모르세요? 아 이거 은행 것들은 하여간 참치를 못 참아서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우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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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잡는데 필요합니다. 이거 군인도 타고 어부도 타고 에브리바디 타가지고 군인이랑 어부랑 같이 우리 같이 투게터 참치 잡으러 갔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약간 반박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증거가 발견되죠. 뭐? 이번엔 빼박이야. 뭘 사냐? 탱크를 산 거야. 야이씨 참치가 너는 살해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때? 넌 참치를 캐러다니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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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냉동 참치 넣어서 여기다 쏘는 거야? 뭐 어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딱 터지자마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봤죠? 재무장관 아저씨. 이 아저씨는 지금도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장비크였고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가? 망명을 가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2.5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 은행들이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당연히 받아내려고 막 추심을 하겠죠? 이제 막 가가지고 찾아가서 어이구 채무가 좀 있으시네요.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앞에 가서 이제 좀 깽판도 놓고 이러면서 막 채권추심을 할 거 아니야. 돈 받으러 가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모장비크에서 이제 수습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장비크의 재무상태와 돈을 안 갚으니까 신용도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그죠? 돈을 안 갚아.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근데 얘가 갑자기 얘기를 해. 야 내가 돈을 안 갚는데 내가 지금 돈을 갚을 거야. 근데 내가 돈을 갚으려면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네 돈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잠깐 돈 좀 빌려줄래? 우리 피디님 이런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두 글자로 사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내가 너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너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네 돈을 좀 내놔봐. 이상한 말이잖아. 그치? 이상한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개소리예요 완전. 그래서 이런 소리를 갑자기 모장비크에서 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다른 은행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말도 안 된다. 개소리 하지 마라. 돈이나 빨리 갚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이때 누가 우리의 크레딧 스위스가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모장비크에다. 대출을 해줘요. 나라에다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당연히 문제가 있죠.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냄새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희대의 스캔들이 되죠. 이게 참치 스캔들. 지금 시사용어에 치면 튜나본드라고 치면 튜나본드라는 게 거의 고유명사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무슨 사건으로? 참치를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포 달린 배 사고, 탱크 사고 이렇게 됐던 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 이게 모장비크 튜나본드 사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랬어? 이 유명한 사건데 크레딧 스위스가 돈을 빌어준 거예요. 모장비크에다. 불법 대출을 해줬어요. 신용도가 없는 애한테.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장관은 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수상하게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한 직원이 1800억의 리베이트를 받고 대출을 한두 푼 내줬겠습니까? 엄청 내줬겠죠. 국가상대 대출이니까. 200만 원 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뒷돈을 받은 거죠. 어떻게? 크레딧 스위스 직원. 한 명은 아닐 수 있겠죠? 얘가 1800억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크레딧 스위스 돈으로 뭐 한 거야? 모장비크에다가 불법 대출을 내준 거죠. 그럼 선생님 크레딧 스위스 돈은 어디? 이거 직원돈 지 돈으로 빌려줬겠어? 미안 내가 1800억 빌려줄게. 이 직원에 1800억 있겠어요? 없죠? 그럼 이거 누구 돈이야? 크레딧 스위스에 열심히 한 땀 한 땀 예금을 한 고객들의 돈을 대출해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대출을 해준 다음에 자기는 뒷돈으로 1800억을 챙겨가지고 슈킹해 먹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장관 도망갔지. 모장비크 지금 군함 사서 신났지.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뭐 우리 직원이 그랬어? 몰랐네? 뭐 이러고 있지. 아주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소를 하기 시작하죠. 투자자들이. 야 미친놈들이냐 이거? 돈을 안 갚는 애한테 돈을 또 빌려줘? 이건 진짜 박만한 경영의 끝판왕이다 해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결국 크레딧 스위스가 벌금 5천억 원을 부과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거는 이제 또 공시 띄워야 되거든요. 저희가 박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벌금을 5천억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순이익에서 이번에 5천억이 빠지는 이유는 벌금 나쁩니다. 뭐 이런 거 띄운단 말이야. 그럼 투자자들이 당연히 신뢰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신뢰를 못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던 게 201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그래서 한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 정도에, 23년이니까 한 6, 7년 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그냥 필두로 해가지고 이 다음에 연타가 터져요. 이런 비슷한 규모의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벌금을 맞는 거야. 옛날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너네 신경 쓰지만 우린 원래 비밀주의야 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잘 봐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세상에 알려지고 수면위로 끌어올라가지면서 당연히 여기다 예금 맡기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겠고 두 번째,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검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요즘 크레딧 스위스가 벌금도 많이 내고 좀 많이 털리기 시작을 하네. 혹시 저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 내 마약 자금 이런 것도 전부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크레딧 스위스 직원 중에 하나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내부 고발을 합니다. 무슨 내부 고발을 해요? 이 크레딧 스위스 내에 있는 예금주들이 예금주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금을 만들 때 어떻다? 제 이름은 차미슬입니다. 이렇게 예금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검은 돈들이 여기로 몰렸는데 어떤 검은 돈들이 자기네 은행에 들어와 있는지를 폭로하는 직원이 만들어져 버려요. 3만 3천 건을 무려 폭로합니다. 그중에는 아주 코카인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 예금해놓은 돈도 있었고 뭐 이집트에서 누구지? 연예인인가? 정치인인가를 암살 미수한 어떤 유명한 살인청법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받은 돈도, 그죠? 불법 자금이잖아요. 그것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세탁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폭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슬 누가 불안해져요? 여기다 돈을 맡기는 검은 돈의 주인들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러다가 이거 내 돈 다 털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주의 1900년대에 통했던 그 비밀주의라고 하는 공식이 이제는 슬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을 내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제재작년 해가지고 이 크레딧 스위스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과정에서 뭐라도 잘해야 되겠어? 투자라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고객들 돈을 빵빵 불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뭘 하게 된 겁니까? 또 투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로 여러분들 그린실 캐피탈 사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린실 캐피탈 사태가 뭐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잘 여러분 따라오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경제학적 개념이 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자 이 그린실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이 그린실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기들 말로는 공급망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주장하는 회사래요. 공급망 금융이 뭡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비즈니스를 여는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사기거나 두 번째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애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 하여튼 여러분들 공급망 금융이라는 걸 이 친구가 이제 만들었대요. 이 공급망 금융이 뭡니까? 일단 공급망 금융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공급자들 사이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서 조립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막 볼트, 너트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이 현대자동차에다가 볼트랑 너트를 납품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중소기업이 현대자동차에다가 100만원짜리 100만원어치만큼 볼트랑 너트를 납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는 내가 10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어때요? 카드로 긁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냐?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소비자와 공급자가 같이 계약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보통 물건하고 현물하고 현금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과 중소기업 이 두 가지 기업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일어날 때는 이 거래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말이 100만원이지 사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너트랑 볼트 같은 거에만 1년에 얼마를 쓰겠습니까? 엄청 많은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한 번에 이 대금을 딱 지급을 하지 않아요. 왜? 막말로 현대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팔려야 매출이 생겨가지고 너트값을 줄 거 아니야. 기업이라는 건 물건을 만들고 파는 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돈을 지급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원어치만큼 물건을 딱 공급을 받으면 이 현대자동차에서 바로 100만원을 계좌로 싸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100만원짜리 어음이라는 걸 줍니다. 어음이 선생님 뭐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릴 때 오고 가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겁니다. 어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과 기업끼리 내가 보통 만기가 좀 짧아요. 채권은 보통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4년 만기 물론 채권도 7일짜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채권은 보통 만기가 긴데 이 어음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사용할 때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뭐 한 30일 만기 뭐 이런 종류의 어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100만원어치만큼 물건을 현재 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30일 뒤에 내가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증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큰 기업은 이제 너트를 받았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조립하러 가면 되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 지금 내가 뭘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죠. 그럼 이 어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너트를 이미 만들었으니까 직원들이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너트 만들었으니까 이미 철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또 너트 만들려면. 그러면 이 100만원 어음을 가지고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 사장님 저희 월급 언제 나와요? 음 잠깐만 있어봐. 너네 혹시 어음이라고 좀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직원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나가죠. 그쵸? 뭐 너네 돈은 오늘은 문화상품권이야 뭐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현금을 달라고 그러지 왜 어음을 받아와요? 그거는 이제 얘가 갑이니까. 그쵸? 얘 입장에서는 너 어음 안 받을 거야? 그럼 꺼져. 딴 애로 바꿀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청업체가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서 어음을 받아가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중소기업이 무엇을? 이 어음을 가져가가지고 어디로? 은행에 갑니다. 뭐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시중의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소기업이 상업은행한테 가가지고 이 어음을 줘요. 그럼 상업은행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어음 가져오셨네요. 현대자동차가 발행한 어음이네요. 그 정도면은 이제 신뢰도가 높아요. 현대자동차가 큰 회사니까. 어 그러면은 저희가 30일 뒤에 만기되는 어음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95만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은 현금이 급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95만원 현금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습니까? 어쨌든 100만원이 아니라 지금 95만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만기 100만원짜리 채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대략 5% 정도 은행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은행에다가 예금한 사람들한테는 뭐 3%, 4% 이렇게 여러분들 금리를 줄 거니까 어쨌든 5%를 여기서 이제 벌면은 얘네 입장에선 이득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여러분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 유동화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좀 뭐랄까 있어 보이는 말로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정겨운 말로는 이런 걸 이제 어음깡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뭐 다양한 깡들이 있죠. 뭐 새우깡, 감자깡, 뭐 어음깡, 그죠? 뭐 상품권깡, 뭐 중고차깡, 뭐 다양한 깡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깡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음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쁜 거래가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때문에 IMF가 나가지고 다 같이 어음 때문에 망하긴 하는데 뭐 여하튼 하여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크로우스윙 그린실 캐피탈은 뭘 합니까? 그린실 캐피탈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 그 어음! 너네 국민은행 가져가지 마! 그럼 어디다 갖다 맡겨? 그거 이제 우리 그린실 캐피탈에다가 맡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뭐 딱히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원래 그냥 상업은행이 하던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다른 게 없으면은 사기꾼이 되기도 전에 여러분들 이름이 알려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기꾼이 아니 사기꾼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혁신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추가합니다. 뭔데요? 자!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95만 원 얘한테 현금을 지급을 했어. 맞지? 그러면은 나 지금 얼마 남았어? 100만 원이었는데 95만 원 이미 현금을 지급해버렸으니까 나한테 남은 돈은 꼴랑치고 5만 원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더 이상 이제 어음을 매입할 돈이 없으니까. 5만 원 가지고 있고 어음 받았으니까. 이 어음이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려서 100만 원을 타야 또 나한테 현금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은행이랑 그냥 다를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그린시 캐피탈은 여기서 뭘 한 번 더 하냐? 이게 싫어. 난 이게 싫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얘는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죠. 95만 원에 이걸 사왔잖아. 그치?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어음을 다시 한 번 유동화를 하겠다는 거야.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ABS의 발행.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이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천천히 지금부터 한 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얘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지금 얼마 주고 사왔어요? 95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95만 원에 샀으니까 얼마 할인해서 사왔어요? 5% 지금 할인을 해서 사왔죠. 얘가 지금 5% 할인을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어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 어음을 딱 들고 이 100만 원짜리 어음을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상업은행을 이제 찾아갑니다. 상업은행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100만 원짜리 어음이 지금 있는데 100만 원짜리 어음이 지금 있는데 너 이 100만 원짜리 어음을 혹시 96만 원에 사갈 생각 없니?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상업은행이 100만 원짜리 어음 얼마에 사줬어요? 똑같이 95만 원에 사줬죠. 그럼 그린실 캐피탈이 상업은행한테 야, 96만 원에 어음 사는 거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상업은행이 96만 원에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왜? 자기들도 100만 원짜리 또 다른 기업한테 찾아가가지고 95만 원에 사오면 되는데 뭐하러 얘한테 만 원 비싸게 96만 원에 사요.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안 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채권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채권의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요. 신용도랑 반비례합니다. 신용이 낮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고요. 신용이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금리가 여러분들 신용이 높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할인율도 같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군함을 훔친 나라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오세요. 군함을 훔친 도둑이 있다? 이 퀘스트 보고 오시면 조금 명백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그린실 캐피탈이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게 되냐면은 이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얘네는 지금 그 어음을 95만 원에 사왔죠. 그래서 자산이 지금 100만 원의 평가 자산이 평가액이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어요. 그럼 이 그린실 캐피탈이 보통은 이 자산유동화를 할 때는 원래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서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복잡하니까 제외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 그린실 캐피탈 이름으로 상업은행한테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즉 어음을 사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봐봐 우리 여기 어음 있어. 이거 우리 자산인데 우리 그린실 캐피탈의 이름으로 상업은행에서 우리 이름으로 발행한 채권을 좀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을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린실 캐피탈 이름의 채권을 얼마에 발행해서 100만 원짜리 만기 채권을 96만 원에 발행해서 상업은행한테 팔아먹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세요. 그냥 어음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이 상업은행이 어음을 살 때 고려하는 건 뭡니까? 이 어음을 만든 회사의 신용도죠. 이 어음 자체의 신용도예요. 어음이 얼마나 부도가 날까? 이 어음이 언제 만기가 될까?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그린실 캐피탈이 어음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고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유동화하는 증권을 발행하면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의 평가가 이 자산 안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기초 자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린실 캐피탈이 주장을 하는 거죠. 얘네가 어음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산이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어음 하나가 부도날 확률보다 우리 회사가 부도날 확률이 훨씬 더 작으니까 어음은 5%나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어때? 우리 회사 채권은 4%만 할인해서 사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음을 살 때는 은행이 5만 원의 이익을 보고 가져와야 되지만 그린실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살 때에는 이 그린실 캐피탈에서 발행한 채권은 분원할 확률이 한 개의 어음보다는 훨씬 더 작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 회사를 믿고 훨씬 더 이익을 적게 보고서라도 이 채권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신용중계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96만 원의 이 채권을 판매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린실 캐피탈은 95만 원에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사가지고 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96만 원짜리 여러분들 뭐 채권으로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어때요? 내가 이 똑같은 채권인데 95만 원에 사와서 얘한테는 96만 원에 파는 거니까 얼마 이득이 생깁니까? 순식간에 만 원 이득이 생기죠. 이게 그린실 캐피탈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럼 팔면 어떡해요? 나 이제 얼마 생겼어? 얘가 96만 원 나한테 줬지. 그럼 나 이제 또 96만 원 생겼잖아. 이걸로 또 뭐하러 가면 되겠어? 또 95만 원짜리 채권 사러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어디다 팔아? 얘한테 또 팔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떡해? 또 95만 원짜리 사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떡해? 얘한테 팔면 되겠지. 내가 가진 돈은 100만 원이었는데 채권은 무한정 거의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코로나 시기에 몇 조 가치? 15조 가치? 10조 가치만큼 이런 채권 깡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싸게 사서 조금 비싸게 팔고 자기가 싸게 사서 조금 비싸게 팔고 이렇게 이제 자산 유동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은행들이 바보예요? 은행들이 바보도 아닌데 95만 원짜리 채권을 얘가 사는 걸 뻔히 봤는데 그거를 미쳤다고 96만 원에 사주나요? 그쵸?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실 캐피탈 같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이 그린실 캐피탈 같은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은행들도 그렇고 이런 채권 같은 것들을 자기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채권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저위험 저수익이어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커다란 투자자들한테 이 위험한 채권들을 팔아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채권을 이렇게 하나씩 묶는 트렌칭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ABS를 발행할 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에서도 실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여러분들 방법입니다. 채권 트렌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트렌칭이라는 게 뭐냐? 내가 두 개의 어음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천만 원짜리 어음하고요. 천만 원짜리 어음하고요. 이 두 개의 부도확률은 동일합니다. 이 두 개의 어음을 내가 매입을 했어요. 그럼 내 자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액면가액으로 따졌을 때 내 자산은 2천만 원이죠. 그럼 나는 이 2천만 원을 그냥 채권으로 묶여두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을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하고 싶어?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고 싶어요. ABS를 발행하고 싶어.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 채권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내가 만약에 이 2천만 원짜리 채권을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휘해가지고 팔아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이 어음 A는 부도날 확률이 10%. 어음 B도 부도날 확률이 10%. 그럼 얘네 둘을 묶어봐야 이 2천만 원짜리 어음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부도가 날 만한 확률은 얼마냐면은 똑같이 그냥 10%입니다. 왜?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이 회사들 중에서 하나가 망해요. 그래서 내가 어음 A에서 1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팔아먹은 채권은 2천만 원어치 가치였는데 실제로는 1천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이제는 1천만 원어치 가치만큼의 채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두 명이 이 채권을 샀다.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1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 두 명이 얼마씩 나눠가져야 됩니까? 500만 원? 500만 원씩을 나눠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내가 뭐할 가능성이 생깁니까? 돈을 손실할 가능성이 꽤 높게 여러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부돈할 확률이 이렇게 10%씩 되는 이런 어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지를 못해요. 절대 못 삽니다. 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도요. 자기가 원하는데 아무 때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전부 다 내부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채권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저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채권을 그냥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묶은 다음에 레니얼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에 이 방법을 개발을 하죠. 묶은 다음에 채권을 트렌칭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채권 트렌칭이라는 건 채권을 이렇게 층층이 쌓는다는 거거든요. 이 채권에 층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층위를 만들어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우선 변제 상품을 만듭니다. 이 채권에서. 이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천만 원어치 만들어요. 두 번째 후순위 변제 상품을 천만 원어치 만듭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채권이 두 개니까 얘기가 좀 단순해집니다. 자 채권이 두 개예요. 만약에 이 채권이 얘도 부도가 안 나고 얘도 부도가 안 나요. 그럼 이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원래 원금을 다 가져갈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 천만 원짜리 채권에 천만 원, 천만 원을 여러분들 투자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도 천만 원 투자하고 얘도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냥 투자시키는 게 아니라 이 천만 원, 천만 원만큼의 투자자들한테 순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 상품이라는 게 뭡니까? 야 만약에, 만약에 이 채권이 하나라도 망해. 만약에 하나가 망해요. A가 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B만 뭐 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채권은 결국 얼마만큼 살아남았어요? 천만 원어치만큼 살아남았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천만 원 투자한 애랑 천만 원 투자한 애가 서로 금액 비례해가지고 500, 500씩 나눠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만 원만 살아남으면 이 남은 금액을 먼저 우선순위 투자자한테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를 후순위 투자자한테 변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만큼만 채권이 회수가 되면 우선순위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돈 천만 원을 다 챙겨갈 수가 있고 후순위 투자자는 이제 천만 원 얘 챙겨주면 남은 돈이 없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0원을 가져가게 되겠죠. 이렇게 상품을 설계하는 거예요. 돈을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과 뒤에 가져가는 사람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먼저 가져가고 싶지 누가 나중에 가져가고 싶어요. 이거는 투자자별 성향의 차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돈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보통 기관이나 은행 같은 거대한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고요. 비교적 그것보다 조금 더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대신 뭐가 커지니까? 수익률이 커지니까. 수익률을 높게 주면은 난 위험해도 높은 수익률의 재산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칭 기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우선 변제 상품은 천만 원을 판매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 천만 원짜리 어음 A랑 천만 원짜리 어음 B가 있다 그랬을 때 이게 둘 다 망하면 채권 가치가 0원이 돼가지고 이 자산 가치가 0원이 되니까 아무도 돈을 가져갈 수가 없지만 적어도 한 명만 뭐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명만 여러분들 살아남는다 그러면 A가 살아남든 B가 살아남든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천만 원은 자산이 생기는 거니까 우선 변제를 다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상품을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은 부도 확률이 10%지만 둘 다 부도 나는 경우만 아니면 둘 다 부도 나는 경우만 아니면 당신은 무조건 천만 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 어음의 부도 확률은 10%여도 이 둘 다 부도 날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확통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죠. 얘가 부도 나면서 동시에 얘도 부도 날 확률을 하라 그러면 곱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10% 곱하기 10% 해야 됩니다. 얼마요? 우선 변제 상품이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갈 확률은 1%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 사면 부도 확률이 10%나 되는 그런 위험한 상품인데 이걸 묶어가지고 우선 변제 상품을 사도록 만들면은 1%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만 위험을 감내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 상품의 리스크가 팍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무조건 묶으면은 모든 채권이 그 위험이 전부 다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원래 10%였던 얘의 9%만큼의 위험은 당연히 어디로 갔겠어요? 다 후순위 변제 상품을 사는 사람이 떠안게 되는 거죠. 왜? 후순위 변제 상품을 사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조건 얘 하나 망하거나 얘 하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망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돈을 한 푼도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90% 곱하기 10% 더하기 10% 곱하기 90% A가 괜찮고 B가 망할 확률 A가 망하고 B가 괜찮을 확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18%의 확률로 부도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도 부도가 날 여러분들 확률은 결국 19%로 동일합니다. 왜? 부도가 안 날 확률이 얼마예요? 90% 곱하기 90% 둘 다 부도가 안 날 확률은 결국 81%잖아요. 나머지는 결국 다 똑같은 거야 이 합은. 근데 대신 이 나머지 확률이 어떻게 됐을 뿐이야? 우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눠져가지고 아주 안전한 상품과 아주 위험한 상품으로 이 상품이 분리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표면상으로 이 상품의 실제 부도 확률은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 상품은 1%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이 되는 거는 맞아요. 순식간에 이제 안전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산을 유동화를 하면은 이렇게 채권을 만들어서 유동화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채권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 채권에서 상위 트렌치를 사게 되면 어떠니까? 이 트렌치를 사게 되면 안전하면서도 그래도 예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채권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금융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S&P 그 보고서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현대 캐피탈에서 발행하는 ABS인데 여기도 트렌칭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산 유동화할 때 다 트렌칭을 해요. 이런 게 또 언제 쓰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랑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게 현대 캐피탈 같이 모하는 회사들 그렇죠? 이렇게 대부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통신사에서도 우리가 돈을 어떻게 내요? 보통 기계값을 거의 할부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통신사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단말기 할부 채권을 또 유동화를 해요. 이렇게 ABS로 발행을 합니다. 왜? 통신사도 그렇잖아. 단말기를 우리는 할부값으로 돈을 주지만 통신사는 당장 기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의 할부 약정서를 싹 모아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트렌치로 발행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또 돈으로 바꿔오는 거야. 굉장히 우리 금융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렇게 금융에서는 항상 시차가 나기 때문에 내가 상품은 지금 받지만 돈은 나중에 주는 이렇게 시차가 나는 상황에서 이 시차가 날 때 빨리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ABS고 이 ABS를 발행할 때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위험을 줄인 상품을 만들고 좀 위험을 높인 상품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실행되는 방법이 트렌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트렌칭을 해가지고 ABS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함정은 있어요. 뭐가 함정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 그럼 진짜 이거 1%밖에 부도왕률이 없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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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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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그런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이거예요. 이게 진짜로 1%이려면 이렇게 여러분 확률을 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확률이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이 확률을 곱해서 우리가 최종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개가 반드시 독립이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할 확률과 이 일이 일어나야 할 확률이 서로 독립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어음이랑 이 어음이 반드시 서로 독립적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나요?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표풀이할 때도 늘 얘기하죠. 전제가 중요하다. 이 둘이 독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알고 보니까 얘는 현대자동차의 너트를 공급하는 회사고 알고 보니까 얘는 현대자동차의 유리창을 끼워주는 회사인 거야.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망하면 한 번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독립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슬슬 이제 상업은행에서도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났기 때문에 리먼 파산 사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다룰 겁니다. 올해 안에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나중에 많이 나올 수 있을 때 제가 또 조회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 고침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조회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즌에 한 번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먼이 나중에 한 번 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행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야 근데 그 중소기업 어음 야 부도 확률 10% 이런 어음은 진짜 문제 있는 어음 아니냐? 그거 괜찮은 거야? 중소기업 어음은 굉장히 부실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그린시 캐피탈이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역시 혁신기업이기 때문에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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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은행이 찰떡같이 알았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로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린시 캐피탈이 딱 얘기하죠. 뭐? 아우 그럼 우리는 AI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말이야 위험을 싹 분석해서 이거 서로 독립될 수 있는 애들끼리 쫙 분석해가지고 트렌칭하는 거야. 안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의 좀 허구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쵸? 두 번째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난리가 나게 되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얘네들이 내가 채권을 일단 산 다음에 유동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당연하잖아. 내가 자산이 생긴 다음에 유동화를 해야 되잖아.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AI고 나발이고 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 것 같은 어음이 있죠. 나 이제 앞으로 천억어치만큼 어음 살 거야. 라고 내 머릿속으로 내 표혈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만 하고 천억원어치 유동화증권을 그냥 발행해버려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내가 생각했어. 나 천억원 살 거야. 그 다음에 천억원짜리 나 샀으니까 유동화증권 발행할게 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나 서울대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해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짓거리를 얘가 해요. 그죠? AI고 나발이고 간에 그런 짓을 한다니까. 근데 어쨌든 모르잖아. 모르지. 잘하는 줄 알았지. 어떻게 알겠어요. 얘네가 다. 그래서 누가? 이 크레딧 스위스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여러분 약 10 몇 줍니까? 4조 정도죠. 아닌가? 1조 4천억인가? 1조 4천억 정도군요. 1조 4천억 정도로 우리가 딱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막 도산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 코로나는 이 AI로 예측이 잘 어려운 거잖아. 그치? 이 코로나라는 게 딱 찾아오니까 어때? 갑자기 기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도 확률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 생태계상 하나 부도나면 아까 얘기했잖아. 독립이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부도나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 같은 진짜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특정 산업의 부도 확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의 부도 확률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면서 이 그린실 캐피탈이 사들인 어음들이 차례차례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린실 캐피탈한테 야 이거 부도 안 난다며 우선 변제 상품이라며 10% 곱하기 10%는 1%인데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서 이제 100%가 됐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질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린실 캐피탈은 저는 먼저 갑니다. 하면서 파산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 투자했던 이 돈은 어떻게 되냐? 1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여러분들 27억 달러가 여러분들 손실이 나게 되죠. 아 100억 달러니까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뭐야? 1.4조가 아니잖아. 몇 조를 투자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죠? 1억이 지금 1,400억이고. 그죠? 14조를 지금 투자한 거네요. 죄송해요. 14조를 투자했잖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4조 원만큼을 지금 날려버리게 된 상황이 이 크레딧 스위스의 재작년에 펼쳐졌었던 그린실 캐피탈 사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 비밀주의라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봐줬더니 그럼 투자라도 잘해야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까먹는단 말이야?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이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히 상실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2023년 겨울. 올해 겨울이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막 바닥을 갔어요. 아 바닥 밑에 지하가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가뜩인데 이제 갈 데도 없었어요. 원래 주가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죠. 머리를 극적이면서. 어 미안. 뭐가 또 미안한데 이 미친 놈아 이랬더니 우리가 사실 몰랐는데 이거 말고도 앞에 있는 거는 다 그냥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중대한 리스크 관리 결함이 발견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더 중대한 리스크 관리에 결함이 있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와글와글 하면서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주가보다 더 문제인 건 뭐예요? 야 이러다가 이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SVB 은행이 진짜 망하는 걸 여러분들 사람들이 봤잖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이 크레딧 스위스에 돈 넣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다 빼고 싶겠지. 은행은 정상적인 은행도 예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나면 망해요. 은행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상적으로 은행을 해도 뱅크런이 나면 무조건 망해. 왜? 은행도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다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분을 못한단 말이야. 바로바로. 무조건 망해요. 그러면서 신뢰가 붕괴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예금이 이탈하게 되죠. 근데 예금이 이탈하게 되는 그 와중에도 우리 CEO는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그 기업들은 망하기 전에 항상 얘기해요. 아 저희 기업은 건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 CEO가 이번에 이제 아마 잘리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주식이 폭락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금이 이탈한다? 이거는 가짜뉴스입니다. 이거는 가짜뉴스예요. 이거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기사가 나죠. 뭐 크레딧 스위스 예금이 40% 실제로 이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다 또 벙크론이 또 심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고 결국에는 진짜 망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예금주들이 스위스에 있는 은행 자체를 아예 믿지 않겠죠? 그러면 스위스에 있는 모든 은행 아무리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던 은행이라도 벙크론 나면 망한다 그랬잖아. 이런 예금 대량의 인출 사태, 주식의 폭락 이런 것들을 다른 은행으로 번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1위 은행인 UBS에게 이제 헐값에 여러분들 인수되는 걸로 결국에는 이 사태가 이제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었다더라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쭉 공부를 하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상업은행들이 특히 이제 그 그린실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던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린실 캐피탈 같은 그런 모델이 있었냐 은행들은 왜 그런 걸 안 하냐 은행은 못해요. 왜 못하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런 식으로 마구 유동화를 했다가 결국에는 그게 다 비주로 돌아와가지고 다 같이 한 번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상업은행은 그런 걸 못해요. 그냥 그린실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그런 거를 한 거지. 걔는 핀테크 기업이라서 규제가 좀 덜 했거든. 그러면 사실 크레딧 수익수도 옛날에 2008년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어게인 2008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했다면? 반성을 하고 좀 방만한 운영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무너질 만한 일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네 회사에서 리스크 관리 결함이 있었다는 걸 몰랐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이런 거죠. 2008년에 리만 사태를 겪은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보수적 운영을 배웠다. 미국의 은행들이 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 은행들을 살리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레딧 수이스는요. 오히려 2008년에 굉장히 건전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독이 되었다는 거죠. 왜? 얘네들은 한 번 돈을 내고 배웠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지만 크레딧 수이스는 2008년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옛날에 비밀주의적이고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남아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큰 독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고객들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를 까먹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면서부터 결국 이 크레딧 수이스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 크레딧 수이스는 위기에서 배우지 못했고요. 결국 그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문을 닫게 됐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작게는 우리가 보는 학력평가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그렇고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대입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 어떤 과정 내가 회사에 합격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잘 될 때는 뭘 해도 여러분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위기에서 어때야 됩니까? 그게 나의 위기든 남의 위기든 그렇죠? 남의 집이 지금 불이 났다 그래서 아우 잘 됐다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 집은 혹시 불이 나지 않을지 항상 걱정해야죠. 혹은 우리 집에 내가 불이 났다면 오늘 내가 가스 끄고 나왔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위기를 겪을 때에도 혹은 남의 위기를 내가 볼 때에도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정말 잘 가르쳐주는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한 위기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이 집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낄길거리면서 웃었던 미국의 은행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건전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 혼자 그냥 지금 문 닫게 됐잖아요. 뭡니까? 위기에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답이 없다. 아주 작은 여러분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해서 어때요? 그 못 본 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계속 우울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발판 삼아서 배워서 나아가야 되겠다. 나는 크레딧 스위스가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에서도 수많은 위기들이 오고 수많은 기쁨들이 오겠지만 그 위기들과 기쁨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크레딧 스위스는 그리고 스위스의 금융계는 어떻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전편에서 이야기했죠. 정말 피와 땀을 진짜 흘려가면서 얻게 된 200년간의 여러분들 신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한 방에 여러분들 그냥 물 말아먹게 되었죠. 이 크레딧 스위스 인수 결정나는 데까지 일주일이 뭡니까? 거의 주말 지나자마자 바로 인수 결정 나잖아요. 150년을 쌓아온 신뢰가 여러분들 3일, 4일 만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린 그런 여러분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업적을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업적을 까먹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때야 된다? 위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교훈을 이 크레딧 스위스가 주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의 퀘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도 지식밥처럼 멀지 않은 때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